전복 완성!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젤리 먹방 한입... 새로운 에코넛이 좋은 에코넛이에요 진짜 쥬쥬쥬쥬쥬쥬쥬쥬쥬쥬쥬쥬쥬쥬쥬쥬률 너무 맛있어 초콜릿 아삭아삭 바삭바삭 오오오오오오 마요네즈 바삭바삭 싱싱한 스페인 치즈 쩝쩝쩝 오돌뼈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남은 아이스크림 매콤하니 매콤해요 너무 좋아요 이걸로 잘 먹으러 간편한 것 같아요 배고파는 쌀가루를 많이 먹어서 뺨을 먹기 전에 좋은 것 같아요 이걸로 치즈를 먹으러 가고 싶네요 오늘은 뺨을 먹으면 밥을 먹으러 가고 싶어요 마셔보신이 많이 드셔서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